반갑습니다. 화학 강사 정우정입니다. 우리 수능 화학2를 준비하는 화학2러드를 위해서 퀘스트를 준비했는데요. 곧 6월 모의평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준비를 했고요.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5월 학평에서 내가 얼만큼 실력이 좀 올라왔을까를 좀 가늠할 수 있을 법한 모의고사였어야 되는데 사실 너무너무 쉬웠습니다. 그 결과로 나의 실력이 이루어 하다라고 나를 평가하셔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. 훨씬 훨씬 더 어렵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. 자 반드시 6월 모의평가를 치기 전에 바로 퀘스트가 오픈되는 오늘 퀘 모의고사 6월 모의평가를 이벤트성으로 무료로 오픈해 드릴 겁니다. 자 이벤트성이기 때문에 이 시험지를 다운받을 수 있는 기간이 좀 한정되어 있거든요. 반드시 3부 이상 카피를 하셔서요. 모의고사는 일활성으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. 자 첫 번째 30분 시간을 주시고 테스트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. 시험 범위는 반응 속도까지 6평 모의고사 시험 범위와 같습니다. 문제를 풀어내시면 분명히 30분 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못하실 수도 있거든요. 자 내가 왜 해결이 안 됐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문제에 20분 이상 고민하는 시간을 투자하셔서 본인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나서 틀린 부분만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면 안 되세요.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화투의 속도가 올라가지 않는 게 아닐까 한번 생각해 주시면서 전문화 해설을 들어주셔야 됩니다. 자 화투는요 개념이 작은 장점이 있습니다. 그러나 학습량이 작진 않습니다.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내는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셔야 속도가 쭉 올라올 수 있거든요. 자 그러기 위해선 본인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. 기체 파트에 문제가 나와 있을 땐 아 이건 분자량 묻는 거구나. PVN 할 때 4가지 변수를 묻는 거구나. 기체 반응에서 뭘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. 산염기 평형이라든지 화학평형 문제가 나왔을 땐 케이크가 묻는 거다. 반응 속도 1차 문제가 나왔을 땐 반감기 묻겠지. 이렇게 굉장히 접근이 빨라야 되는데 그릴 길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거나 어떻게 풀어야 될까를 고민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. 굉장히 접근이 빠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감옥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장점을 살리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 거에 대한 반드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나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충분한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말 자신감 있게 꼭 풀어보세요. 3번 이상 반복해서 반드시 복습하셔야 됩니다. 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6월 평가원이 끝나고 나면 파이널쯤 되면 1회차부터 5회차까지 다시 오픈이 될 거거든요. 그 부분에 대해서 화투 수능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다뤄야 될 모의고사가 아닐까. 마찬가지 그때도요. 3회 이상은 복습을 하시면서 자기를 반성한 입장에서 전문학 해설 강의를 듣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요즘 오늘의 화학으로 화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질문도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. 개념이 너무 작아서 부족, 좀 불안해요. 개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. 아닙니다. 모든 수능 문제, 평가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모든 개념을 다 녹여드렸습니다. 원래 화투는 개념이 작습니다. 자 개념은 이해가 됐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.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겁니다. 화학투 과목은요. 개념을 듣고 이해했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바로 풀리는 형태가 아니거든요. 한 문제, 한 문제 풀어내는 데 시간이 정말 정말 오래 걸리실 겁니다. 그런데 그 문제 하나하나 푸는 데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하신 분들이요. 일관된 방법을 가지시고요. 그 과정을 거치신 분들이 속도가 올라가실 겁니다. 자 내가 그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관된 풀이가 없다. 속도가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향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분들은요. 전문화 해설을 들었는가에 대해서 본인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 문제를 풀면서 해설 영상을 보시면서요. 아 내가 이 부분을 놓쳐서 처리가 안 되구나. 반성하는 입장으로 자꾸자꾸 들어주셔야 되고요. 좀 이전 버전이거든요. 그래서 교재 없는 내용은요. 제가 전문화 해설 강의 업로드 해드리고 있고요. 6구 분석편 올려드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이용을 잘 하시면서 화투는 정말 정말 기출이 답이고 기출이 생명입니다. 5번 이상 반복해서 뭘 묻는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신 분들이 수능에서 고점을 받아 가실 수 있거든요. 아직 공부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요. 정말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내는데 시간이 많이 많이 소요가 되실 겁니다. 그게 맞습니다. 그 과정을 거치신 분들이 화학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으니까요. 처음은 시간 투자를 정말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. 거기에 대한 단점이 있는 과목이라는 건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인원수도 좀 작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과목이지만 선생님도 정말 화학투 과목이 매력적인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자 우리 화투를 준비하는 분들은 정말 제가 좀 짠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좀 한 것 같은데 정말 여러분들 6월 모평에서 좋은 결과를 받으시면서 화투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수능 준비까지 쭉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응원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.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.